2층에 설치되어 있으니깐 시간 났을 때 이렇게 관종들은 한 번씩 소문들어 주셔도 괜찮아요. 자 어차피 이게 동의가 다 필요한 거라 고객님들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믿고 그냥 운행하겠습니다. 혹시라도 촬영 불편하신 분들은 미리 미리 말씀 좀 해주세요. 자 우리 주태백이와 함께하는 우리 주태백이 둘이 저희 마이밴드 수고 촬영 매주 토요일 5시부터 8시까지 촬영하고 있습니다. 자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릴게요. 자 그럼 편안한 시간들 함께 하세요. 저저리 출발합니다. 좋은 시간들 됐어요. 아유 세상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. 어디보자. 한 번 한 번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해야죠. 자 우리 처음 시작이니까 우리 아우 아니 왜 또 이 시간에 또 왜 삼촌 두 분이 문 옆에 이렇게 둘이 앉아계신지. 아유 안녕하세요 우리 형아들. 만나서 반가워요. 아유 그 놀이기구 혹시 잘못 알고 타신 거 아니죠? 이거 회전목마 아닌데. 자 리언정도 넘어가고 자 여기도 이렇게 살짝. 역시 우리 안견승 여학생들 일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행이야? 이렇게 다섯 명? 네 명? 아 이렇게 넷이 일행이야? 아유 야 니네 얼굴 보니까 전교 1, 2, 3, 4등인 것 같아. 아유 세상에. 그중에 그 와중에 우리 하얀색 패딩 얘가 얼굴은 제일 이쁘네. 니가 얼굴은 1등인 것 같아. 야 진짜 이상사들은 야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그냥 셋 다 공부 잘하게 생겼죠. 하얀 패딩 솔직하게 얘 너 일부러 얘네랑 다니는 거지. 이거 아주 이기적인 거요. 이거 아주 그냥. 여기 우리 회색. 미안한데 마스크 조금만 더 내려도 안경이 습기차겠다. 큰일 나겠다. 앞에 안 보이겠다. 됐어 됐어. 자 우리 이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여기도 이렇게 서있자. 아 얘들아 거기 그리고 일어나있지마. 야 그 총각 야 둘이서 그 총각 하나 갖고 그러면 어떡하냐 니네. 어 옆에 우리 꼬치장언니? 그 옆에 애들 밀시면 안돼요? 아유 거기 자리도 좁은데 애들 일로 다 밀어버리면 어떡해요. 그럼 막 바깥한 세상과 단절하자 그냥 우리돈인데 이 새벽에 너에게는 아니 우리 옆에 코트언니 누구랑 타신 거예요? 옆에 남자분 일행 아닌가요? 거기 우리 안경 쓰신 분? 그 옆에 여자친구 맞아요? 아이 그럼 챙겼어야지. 아 여자친구를 가만히 냅두면 어떡해. 와 진짜 이 남자 너무하네. 아 좀 챙겨줘요. 혼자만 살겠다고 뒤에 꽉 잡지 말고. 어 그래 이런 거 보여줘야지. 얼마나 멋있어요. 이제야 좀 멋있네. 이제 제가 물 꺼드릴게요. 만들어 놨어요. 자 면접도 남아가고 여기도 이렇게 살짝. 거기 우리 하얀색 우리 털 우리 밑에 입은 양손 미안한데 그 옆에 친구 좀 그만 땡겨. 야 그 티셔츠 다 내려가잖아. 아 어깨 다 보이잖아. 이미 지난번에 치마 입고 와서 그 난리비피들 이게 아주 그냥 팍 그냥. 아 오늘 좀 수수하게 입었다 생각했더니 이게 똑같네 그냥. 거기 우리 염색머리 총각 미안한데 그 옆에 우리 하얀색 테딩 입으신 분? 아줌마야 아줌마 일로와 괜히 아줌마한테 가서 혼나지 말고. 아까 보니까 야 유모차 밀고 계시더라 야 저 분은. 어쩌겠어 원욕! 자 우리 반대쪽 넘어갈게요. 아유 쓸데없어. 아이 이 추워 죽겠는데, 굴대체 반바지를 왜 입고 올라오는거야. 이 추워 죽겠는데, 그러니까. 야 이렇게 짧은 반바지를 보니까 밑에 아저씨들이 지배를 안 가는 거 아냐. 우우우우우. 자 우리 염색머리 쪽들. 이렇게 살짝 어. 어 이번에는 우리 여학생들 만나가야 되네. 여학생들 만나가야 되네. 자 힘났네요. 자 우리 이렇게 빨리빨리 만나들여야 됩니다. 아우 시간만 좀 많으면 참 좋을텐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삼촌 두분들 자 요렇게 살짝 얘들아 거기 나오면 이제부터 청소해야 돼 아우 고마워 고마워 이리 와 아우 우리 하얀 반바지 저거 바지 똥고에 낄 때까지 굴려야 되겠다 야 어 그래야 다시는 저런 반바지 입고 안 올라오지 일로와 아니야 아니야 거기 가만히 누워있어 나머지는 아저씨가 알아서 봐야 죽겠어 그냥 어차피 청소해준다고 생각해 거기 올라가봐야 니네 도와줄사람 한명도 없죠 고마워 거기 바닥청소 다해줘서 자 빨리빨리들 자기자리 워리치 셋셋동아 반바지 빨리 와 빨리 아니야 친구 안 데리고 와던데 혼자 와 혼자 너 자리 어디야 오기오기오기 빨리 와 앉아 자 우리 맞아갑니다 자 고흥돌 잡으시고요 두 바퀴 더 갈게요 자 고흥돌 잡으세요 우리 이제 두 바퀴는 자 요렇게 전부 다 날려드리면서 자 꼭꼭 잡으세요 어디 보자 우리 이제 두 바퀴 남았으니까 자 요번 시작은 우리 본 옆에 우리 모자 쓰고 있는 우리 어휴 세상에 형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인데 옷 스타일이 이렇게 어우 뭐 어디 춤추시는 분들인가 어우 옷 스타일이 예사롭지 않은데 어허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 형이 나의 맥을 끊었어요 그 파란바이스 와 나 깜짝 놀랬네 하하하하하하 아이 박수를 외쳐요 아이 깜짝 놀랬잖아요 진짜 그냥 아이 좀 바지 좀 지키지 그냥 어 아이 그리고 옆에 아이 이 검은색 이분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지금 아이 등치보면 사람들이야 맞짱 떠도 다 이길 것 같은데 아이 남자가 이렇게 힘이 없어 그냥 이거 큰일났어 아주 아 나 이 파란바이스 이거 또 봐야겠네 나 미치겠네 이분들 진짜 그냥 야 우리 어쩌고 해 이제 모르겠다 하면 이제 그냥 다 떨어뜨려 야 그 아줌마 내가 괴롭히지 말라 그랬지 어 너희들 때문에 우리 아줌마 떨어졌잖아 오하하하하하하하 야 이게 어디 우리 어머니를 빨리 올라가서 앉으세요 어 거기 위험해요 거기 조심해야 되겠어 어머어머어떻게 밑에 깔려갖고 자리가 없죠 그 천원짜리 하나 주스러다가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자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우리 문 옆에 우리 여기 심슨커프죠 거기도 뭐든 해야되지 않니 옆에 여학생들 신경쓰지 말고 어 여기 못생긴 애들 떨어지는 애들 신경쓰지 말고 어 얘들도 어차피 청소하면 돼 야 그냥 니네 둘이 데이트하면 돼 얘네 어차피 청소지 너무 하하하하하하 우리 아이언피디 괜찮아? 어 야 나 무슨 요가하는 줄 알았어 어 어떻게 해 하하하하하하 어 빨리 올라 어 아저씨가 창피한가봐 불 껐어 불 껐어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아무 일도 없었어 어 어떻게 해 얘 괜찮아? 뭐가 잘 꺾였어 아이 무슨 여학생이 바닥에서 헤드스피드를 해 야 저 봐봐 지금 니 친구들 창피해서 애들이 말도 안 시키잖아 자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우리 문 옆에 우리 여기 공모 잘하게 생긴 우리 학생들 거기 우리 아가씨 죄송한데 거기 우리 삼촌들한테 가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삼촌들 봐봐요 어 그 아이 친구랑 싸우지 마요 아이 왜 싸워 둘이 아이 나 봐 야 옆에 우리 삼촌 봐봐 야 지금 놀이기구 혼자 들고 있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 우리 삼촌 삼촌 괜찮으신 거죠? 어우 저게 무슨 놀이기구야 인간극장이지 이게 자 여기까지 이렇게 운영해 드릴게요 사시느라고 수고들 많이들 했고요 문 열리는 거 확인을 하시고 자 우리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좋은 집안들 함께 하세요 자 사실분도 올라오세요 저 선생님 짱 ignant S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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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